그리고 85번을 한 번 봅니다. 85번을 보게 되면 히스토그램의 작성 목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 이렇게 됩니다. 계량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타낸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규격을 또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만큼의 지금 부적합품이 발생이 되고 있다.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공정능력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의 공정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의 흩어진 모양 이렇게 되어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규격치와 비교해서 공정의 현황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거고 부적합 대책 및 개선효과.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개선 이렇게 더하면 이거는 우리가 파레토 그림입니다. 파레토. 아니죠. 파레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개선 전. 개선 전이 있고 그리고 개선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개선 후에는 조사해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점관리항목.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졌겠죠. 그러면 이걸 관리를 했으니까 이만큼 낮아졌을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다른 부분들도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끝건선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100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끝건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거보다 과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우리가 뭐 금액을 절약했다든지 부적합품율이 낮아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스어그램이 아니고 파레토그림을 활용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86번에 보면 우리가 파이견바움이 나온다. 그죠. 실패비용을 사내 왜 실패비용으로 분류했다. 사내 실패 회사 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사내 실패비용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제 부적합 유실비용이니까 이거 사내 맞겠네. 그죠. 클레임 이거는 아니죠. 사외죠. 이거는. 이거는 사외. 이 클레임 이것도 사외고. AS 이거 사외잖아. 외부에서 발생되는 거잖아. 그죠. 외부에서 발생되는 거고. 답은 4번. 폐기품 손실 제조 경비하고 그리고 자제 부적합 유실비용. 이거는 사내. 클레임이나 AS 같은 경우에는 사외.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번을 한번 봅니다. 87번 품질관리 시스템은 PDCA 사이클로 설명될 수 있다. PDCA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그리고 표준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이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게 두. 그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실시 결과를 측정하여 해석하고 평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 그리고 액션은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수립. 이게 아니다. 그죠.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수정조치. 액션이라는 거는 수정조치. 이 차이가 있을 때 수정조치를 취하는 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린 거는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번 문제를 봅니다. 88번 문제를 보면 설계 품질이 결정된 후. 설계가 결정이 됐다. 그죠. 설계 품질이 결정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겠죠. 설계가 나왔으니까 제조 단계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설계 품질을 제품화한. 즉 만들어진 품질이죠. 설계를 해서 현장으로 보냈다. 그죠. 현장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제조 단계에 만들게 되는. 이걸 제조 품질 또는 뭐 적합 품질. 적합 품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제조 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번을 봅니다. 표준의 구성 중 표준의 일부로. 규격의 일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아니죠. 답은 2번. 해설. 이거는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도 조금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고라는 것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충하여 적은 것. 보충. 보충하여 적은 것을 우리가 비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기라는 것은 예시죠. 예시. 알겠죠. 예시. 뭐 부속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서는 표준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것. 이거는 해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